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일 투표 본 투표보다 4박 5일 전에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는 거소투표, 그 다음 통합선거인 명부, 그 다음에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그 다음에 모법인 공직선거법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투표용지에. 그것도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그리고 그것을 2019년도에 여러분들 대부분 8례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위조투표를 제조, 생산해서 투입하고 투표자들이 전혀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이런 일을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거 밝혀지게 되면 거의 뭡니까? 사행감들입니다. 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저는 평범한 사람 같으면 굉장히 겁이 날 건데 그래서 필사적으로 제항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은폐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허술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지금 선거관리비안회가 행한 사전투표율 뻥튀기하고 사전투표율 득표수 조작하고 위조투표율 투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잖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시절 보냈고 4년 동안 여러분들 뭐죠? 국민들이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파헤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다 덧볼 수 있겠습니까? 덧볼 수 없는 겁니다. 덧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선거관리비안회가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그냥 간단하게 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골치 아픈 이야기 집어치우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2017년 대선부터입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게 경상북도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여러분들 지식이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표를 얼만큼 도덕질해가지고 쑤셔 넣었는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자유한국당 몰표가 쏟아질 건데 우편투표를 엄청나게 훔쳐간 겁니다. 울진군 마이너스 25.5% 봉화군 마이너스 25.5% 영덕군 마이너스 25.5% 영양군 마이너스 2.5% 이게 2017년 대선 또 대선의 관외 사전투표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표를 그냥 여러분들 최대 35%까지 훔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부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관외 사전투표는 항상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보다 좀 작죠. 이것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울진군 마이너스 5.2%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5% 봉화군 마이너스 10.1% 플러스 7.2%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2017년에 일어났던 방법이 2022년 또 2023년 또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대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표를 훔쳐가지고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크고 마이너스 16.5% 17.2%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은 20개 동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이죠. 표를 훔쳐가지고 표를 더해줬으니까 조작하지 않은 데하고 비교해보시기만 이게 조작하지 않은 데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전라북도 김제시 부왕군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이값이 작고 그다음에 특정 후보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수잖아요. 이거는 만들어진 숫자고 2023년도 보궐선거만으로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후보가 두 명만 출마해가지고 훔친 표하고 대해준 표가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4.3% 더불어민주당 4.3% 가양 1동 가양 1동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가양 3동 마이너스 8.8% 플러스 8.8% 그게 예술품이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의 해킹이나 중국 공상당의 해킹 이런 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내부자들이 소행인 겁니다. 내부자들이. 이건 얼마나 멋집니까?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20개 동에서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다 일치한 겁니다.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왜? 훔친 것만큼 대해줬으니까 마이너스 5.8% 플러스 5.8%입니다. 가장 적게 조작한 선거죠. 역대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제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이걸 뭐죠? jk님이 제이님이 제이님이 제이 있는 k님이 제공한 거죠. jk님이 이 자료는. 그다음에 jh님이 제공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의 전국의 차익값. 이게 수평축은 전국의 3천 개 넘는 읍면동 자료입니다. 그리고 수직축은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죠. 조작을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왜? 항상 사전에 표를 더해줬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국힘당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몇 개는 있지만. 플러스 값이.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망정 겁니다. 그런데 뭐죠? sns에 뭡니까? 배추님 투표지는 없습니다. 무슨 뭐 좌우예백 투표지도 정상입니다. 투표지 부르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투표지 바꾸치기는 절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뭐죠? sns에 이런 예산 써가지고 홍보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전혀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더불당이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항상 사전투표에서 이긴 것을 뜻합니다. 이 3구 대선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425대 제로 서울의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불당이 이긴 겁니다. 부산 205대 제로 대전 87대 제로 이 확률이 얼마입니까? 더불당이 사전투표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425개 여러분 곱한 겁니다. 425 이런들 동전을 425번 던져 하나 둘 셋 해가 425개 동 때 모두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미칠 확률이니까. 이런 짓들을 선거래가 다 도덕질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선관위가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해킹 아닙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이런 면을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북한 해킹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하지만 괜히 김정은이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부자 소행이지 않습니까? 울산 56대 제로 제주 43대 제로 세종 22대 제로 도대체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여기 여러분들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이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그 선거도 훔쳐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거의 40% 이상 정도를 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 여러분들 다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에는 97개 동이 있는데 96대 1 96개 동에서 더블당이 이긴 겁니다. 전남 북도는 237대 6 전남은 282대 15 전국의 이름 3구 대통령 선거 때 읍면동이 3510개인데 3510개 가운데 3408개에서 더블당이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3408성인 겁니다. 2분의 1을 3408개 곱한 겁니다. 이런 미친 숫자를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거잖습니까? 그런데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 에라 인간들아. 너희가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너희도 집에 가면 다 가장일 거고 할 건데 자식들 모르게 부끄럽지가 않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밑에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424대 제로 205대 제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의 424개 동에서 4.15 총선에 전부 더블당이 다 이겼다는 겁니다. 뭐를? 사전투표에서. 부산의 20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블당이 부산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대구가 139대 제로입니다. 대구가 여러분들 가장 국민의 힘의 이런 몰표가 쏟아지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전부 더블당이 이겼다는 139대 제로. 여러분 경상북도는 가장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데인데 305대 27입니다. 332개의 읍면동 가운데 305개에서 더블당이 뭐죠? 사전투표의 승리를 거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데 이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 윤 대통령께서 이걸 덮으려고 입을 다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사심에 앞서 가지고 이걸 덮기 위해서 이런데 입을 2년 동안 담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죠? 한동훈 씨가 나서 가지고 위조 투표지 만들 수 없도록 인쇄 날인해서 안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합시다 찍읍시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다 넘어간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비난받는 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2년 동안 기회를 놓친 후가가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술품도 아니고 내가 볼 때마다 뭡니까?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이런들 헛소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이런들 출처가 어딥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소.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올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분석안이 결과인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3구 대통령 선거와 4.15 총선이 사전투표가 완벽히 조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꼭 같은 일이 2017년 대선도 그랬고 2018년 지방선거도 그랬고 노회찬 후보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시됐던 2019년도에 창원시 성산구 여러분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그랬고 다 그렇게 이런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9분 한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를 만진 일을. 그걸 대통령께서 다 침묵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꼭 검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만 보여줘도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다 이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더블당은 뭐죠? 사전투표에 다 승리하고 다 국민의 힘은 다 패배하는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이렇게 10년 동안 해온 거지 않습니까? 2012년도 2월 19일 날 사전투표 본격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 제 11374호를 통과시키고 여러분 거기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돼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관리관은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고 일렬번호에 절치선을 찢어서 보관한다. 그렇게 이중장치를 했는데 그거를 뭐죠? 다 법을 바꿔 가지고 2014년 1월 17일 날 선관위 인쇄 날인 규칙을 제정해가 다 무력화시키고 2015년 8월 13일은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 법률 통과시켜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 만들고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만들고 투표장에 있는 cctv 다 가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뭐죠? 투표자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촬영하면 다 이런 검지시키고 그래서 깜깜히 뭘 만들었습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조작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세상이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바보 천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바보 천치가 아니고 내가 무슨 애국심이 충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다 가장일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 다 집에 들어가면 가장일 거 아니에요. 집에 허철훈 사무차장도 김용민 씨도 집에 들어가면 다 가장일 거 아니에요. 집안의 아버지 남편일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밥을 벌어먹고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고 밥을 벌어먹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가장이다. 내가 남편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예요. 이런 걸 다 어떻게 정치인들이 다 이러면 입을 다물게 될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이러면 입을 다물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샌두리당 대표 이때 이런 법이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상부 사무총장 김용리 사무차장 때 그리고 문상부시는 사무총장 나온 다음에 지난해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선관위원 후보를 올렸다고 야당이 반대했으면 안 됐죠. 문상부 씨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전투표를 다 조작하게 여러분들 여건을 다 만들어냈는데 다 이 사람들 안 밝혀질 줄 알았죠. 다 이런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10년 동안 뭘 해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덩안이 하셨던 분들도 이 자료 보시고 그냥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선거 사기가 기획이 되는 겁니다. 이건 특정 정당이죠. 몇 표 차이로 이겨야겠다. 이번에 몇 석 얻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선거 인수 기준으로 몇 표 정도를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면 되겠다. 그게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본인들이 조작할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장 현장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허위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그 숫자를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240만 표를 만든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 허위 사전투표자수라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240만 표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전국에 쑤셔 넣은 겁니다. 그 작업을 언제 했냐? 여기 나온 겁니다. 조작값 입력에 의한 특교수 전산조작 그 작업이 뭐죠? 사전투표가 실시된 양일간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뭐가 되죠? 특교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표를 집어둬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에게만 그럼 그 표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올 수 없으니까 사전투표율을 뭐죠? 뻥치게 해가지고 확보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그리고 전국에 누구도 뭐죠? 사전투표자수 촬영할 수 없게 cctv 다 가리고 사회시민단체에서 캠코드로 하려고 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다 쫓아내고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뭘 투입하게 됩니까? 인쇄 나디니로 제조 생산한 위조 투표율을 투입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아날로그 50% 디지털 50%입니다. 남미처럼 그냥 디지털 100%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디지털 50% 아날로그 50%입니다. 디지털 50%는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위조 투표자 수를 상구 대통령 선거처럼 240만 필요하면 학부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실물로 여러분 그걸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위조 투표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4박 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가 돼가지고 4.15 총선 때 뭐죠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가짜들이 다 의사당 국회의사당을 다 점력하게 된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253석 지역구 가운데 139석 여러분들 55%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불복해가지고 법원의 점검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뭘 했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많쳐가지고 지역선관위 주도로 위조 투표지를 제작 투입해서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일명 투표함 통갈이죠. 통을 갈아버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여러분들 재검표를 3년 4년 지나가 해보니까 배춘잎 사전 투표지 좌우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 울건 하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관리관 투표지 본드 붙은 투표지 스카치 테이프 신거 붙은 투표지 회색식 같이 테이프 붙은 투표지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칼을 잘라가지고 칼이 무뎌가지고 여러분들 이발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종이집 거기에 묻은 이발이 붙은 투표지 그게 왜 나왔냐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재검표장의 이상한 투표지 무더기 출연 대법원의 조직적인 선관위 비호 선거 데이터가 다 이렇게 조작이 됐는데 뭐라고 이런 판결을 한 겁니까 대법관들이 이런 통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도 유사한 여러분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 조작이 됐으니까 조재현 천대엽 이동훈이 다 깔아뭉긴 겁니다. 엉터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 무효소송 기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크게 논쟁적인 주제가 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다물고 지난 10월 11일 날 이름 출범한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개선 특별위원회 김상훈 위원장 임한희 진봉준 고은희 김용판 정정식 이런 사람들이 다 침묵했으면 그냥 인쇄나린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만 여러분들 업시켜도 몇 표를 여러분들 꼭 같은 7.5%만 4월 10일 총선에 조작하면 몇 프로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329만 표 정도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패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최소화는 바꾸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선거 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